안녕하세요. 시대의 류 시대책입니다. 공사와 연구소 취업을 도와주는 화학 분석기사 오늘 시대책에서는 2021 윙크 화학 분석기사 필기 단기 완성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단기 완성을 위한 원터치 공략서가 2021년판에서는 더욱 최신의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교재는 강력한 항균 잉크로 인쇄했고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도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858쪽입니다. 먼저 책의 1편, 핵심 이론과 핵심 예제에서는 방대한 이론 속에서 꼭 배워야 할 중요 개념만을 엄선하여 실었는데요.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된 이론 옆에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예제를 실어나서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책의 2편,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전면 개정된 새로운 출제 기준을 적극 반영하여 중요한 이론을 점검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관연도 및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관연도 기출 문제의 상세한 해설과 함께 핵심 이론만으로는 아쉬운 내용을 보충하며 심도 있는 공부가 가능하고요. 2020년 최근 기출 문제까지 실어나서 가장 최신의 출제 경향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 윙크 화학 분석기사 필기 단기 완성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